자, 오늘 그러면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만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는 파생결합증권, 고위험사무펀드 이런 신탁상품 팔지 못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DLS 독일 국채에서부터 라임펀드까지 쭉 이러다 이런 일 터지다 보니까 결국 금융위에서 뭔가 철퇴를 내린 거지. 아예 못 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험 상품, 금융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런 안으로 금융위가 냈는데 고위험펀드라는 게 원금 손실 위험이 20에서 30%가 넘으면 고위험펀드로 분류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무펀드 안 되겠다. 공모펀드로만. 사무펀드와 공모펀드의 차이는 아시죠? 49인 이하, 50인 이상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49인 이하면 위험하고 50인 이상이면 안 위험하고 이렇게 딱 구분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49인 이하라는 것 자체가 판매하고 발행하는 데 굉장히 편의하게 만들어줬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품은 앞으로 은행 창고에서는 아예 팔지 말아라. 그러면 사실은 20%, 30% 이런 정도의 손실을 뭐가 있겠어요? 많죠. 그냥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류의 어떤 불확정한 수익을 주는 펀드 이런 것들 대부분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몇 퍼센트 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하방이 그러면 딱 어느 경우에도 20, 30% 정도는 하방이 막혀 있습니다라는 것들은 괜찮겠지만 그런 금융 상품이 많이 있냐 이거죠. 주식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채권 마저도 독일 국채에서 보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사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런 규제 자체가 금융시장의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데 과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게 유일한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일단 어제 나온 방안을 보면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는 지금 최소 투자자가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3억으로 올린다.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하나의 상품에 3억을 투자할 수 있으면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하지 나도 돈 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열혜 이렇게 하는 뜻이죠. 사모펀드 시장에서 고령 투자자 기준을 지금 만 70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 65세로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명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5살이나 낮추는 거예요. 왜 이 고령 투자자라는 게 뭐냐 하면 고위험 금융 상품을 투자할 때는 숙려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숙려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 안이 시행이 되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숙려 제도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늦은 감이 있다.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금융사 불안전 판매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은 물려야죠. 이런 걸 빨리 했어야 된다. 그리고 고위험 상품 내부 통제를 제대로 안 해서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면 금융사의 CEO를 해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이렇게 강화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사모펀드 시장이라는 게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49인도 이게 100인, 200인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던 차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로 백돌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 상품 하나가 혹은 두 개가 이렇게 큰 파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금융 자율화, 금융 시장의 어떤 시장 기능으로서의 어떤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훼손당하는 거거든. 감독기관에서 일일이 다 조목조목 나이도 제한하고 금액도 제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사실 금융 시장의 어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스스로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간다는 얘기거든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서 그래서 금융 상품을 다루는 금융회사 직원들, 또 임직원들은 이게 사실 자기의 발등을 다 찍는 거란 말이에요. 은행이 수익을 그냥 잘했으면 이게 수익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소탐대신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제도로 뭘 막고 규제하고 또 일일이 이런 걸 체크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뭐가 있냐면 금융 소비자들의 어떤 수준, 그렇죠? 그런 걸 간별해낼 수 있는 수준이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국민들의 금융의 수준, 금융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높일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이벤트성으로 교육을 한다, 행사를 한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 제도에 있어서 경제라든지 금융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차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융 소득만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기간이 수명이 연장되면서 점점점점 길어져 있잖아요. 늘어날 텐데요. 그리고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복잡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음 주에 직원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일부러 시간을 다 내라고 해서 금융회사 직원을 데려다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기로 했어요. 그거 왜냐.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너무 복잡하게도 돼 있지만 사실상 그런 쪽에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아주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동시에 좀 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앞으로 이제 은행과 보험사에서 DLS, DLF 이런 거 못 판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네이버 창업자죠.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제라고 하는데. 이혜진 씨랑 그다음에 손정희 회장이 드디어 손을 잡고 구글에 맞섭니까? 글쎄 구글은 우리랑 맞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사들은 그렇게 쏟아내고 있어요. 구글 제국에 맞선다. 이혜진, 손정희의 한일동맹. 조금 너무나간 것 같지? 한일동맹과 구글 제국에 맞선다. 요즘에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보면 유튜브의 영향인 것 같아. 유튜브요? 우리도 유튜브 하지만 유튜브 제목이나 썸네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회수.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사에. 자극적으로 뽑는군요. 라인을 세계화시키는 데 진두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손정희 회장은 저희가 몇 번씩 다루고 또 앞으로도 좀 더 다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소프트뱅크의 실적이라는 게 거의 10분의 1토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비전펀드는 또 위워크, 우버 이런 데 꽉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타겟책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죠. 라인과 손정희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일본 포탈 2위인 야후 재팬을 통합을 해서 경영 통합을 해서 무언가 타겟책을 만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라인은 현재 일본 내에서 이게 라인이 카카오톡이랑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톡이랑 마찬가지예요. 일본 내에서 사용자가 8,200만 명으로 압도적인 1위인 업체고. 그런데 야후 재팬은 사용자가 4,830만 정도로 구글에 한참 못 미치는 2등 업체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사실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시청자들이 야후가 주도해서 네이버의 라인이 따라 붙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카톡과 네이버가 공존하고 있는데 압도적인 1등이 1등이잖아요. 물론 구글이 많이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낄 때 어떤 것들을 더 노출을 많이 대고 또 어떤 걸 더 많이 사용합니까? 메신저죠, 메신저. 요즘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도 많이 하고. 시간 자체로 따지면 아마 메신저 이용 시간이 제일 쉬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균형이 깨져 있는 어떤 합병 논의, 통합 논의가 아니라 어찌 보면 라인이 더 야후 재팬으로서는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조는 일단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두 회사가 각각 50%씩 지분을 내서 새 법인을 만들고 이 새 법인 아래에 야후 재팬의 운영사인 제트홀딩스를 두고 그 아래에 야후 재팬과 네이버 라인을 두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물론 네이버도 그렇고 손정희 쪽도 그렇고 정확하게 논의하는 건 맞으나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땠냐. 어제 일본 시장에서 야후 재팬 조카는 16.93% 폭등했고요. 네이버도 이게 굉장히 큰 대응주 아니겠어요? 13.92%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시장의 어떤 등락폭에 비해서 야후 재팬의 16.93%이 훨씬 더 돋보이는 상승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너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야후 재팬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몇 사람의 어떤 평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이동륜,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두 공룡의 합병은 일본, 동남아시아에서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커머스라든지 핀테크는 결제와 연계된 영역에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의 락인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다. 이런 좋은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메신저와 포털의 결합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일본 시장에서 야후 재팬이 하고 있는 페이페이라는 페이와 라인페이가 2, 3위거든요. 1위가 락쿠댄 페이인데 이 간편결제 시장에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는 거니까. 페이 시장에서도.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페이 시장과 그리고 일본을 기반으로 한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일을 하고 있는 구글과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기능까지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구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트럼프 탄핵 청문회가 생중계 시작이 됐는데 공개로 된 거죠. 그렇죠. 전 국민이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스타가 탄생했다. 스타 탄생. 주인공은 빌 테일러. 현직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입니다. 이분이 우크라이나 대사로 임명된 게 지난 6월이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화제를 부렸는데 직업 외교관이에요. 베트남 참전도 했고 다양한 나라에서 근무한 정말 정통 직업 외교관인데 어떤 풍모라든지 증언의 태도 또 의원들의 어떤 추궁에 대응하는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신뢰가 간다. 사실은 이제 언론을 이렇게 줄 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주류 언론은 반 트럼프 쪽에 서 있잖아요. CNN을 비롯해서 뉴욕타임스라든지 머신던포스트 대부분 그런데 ABC나 MBC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트럼프가 좋아하고 트럼프를 좀 지지하는 성향의 언론 하나를 뽑으라면 폭스 뉴스를 뽑죠. 대표적이죠. 그렇죠. 폭스 뉴스에서도 이 사람은 신뢰감이 간다. 정치적은 편향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어제의 증언이 굉장히 미국 국민들에게 각인이 돼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증언의 대체적인 빌 테일러 대사의 증언은 트럼프에게 대체로 불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증언을 했다. 뭐라고 했어요? 통화하는 거를 외교관 동료가 우연히 들었는데 썬더랜드란 고든 썬더랜드란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의 통화를 대사관 직원이 우연히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든 썬더랜드라는 EU 주재 미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해서 보고를 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수석 고문가의 본인과의 만남을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수사에 관해서 물었다는 걸 들었다는 증언을 테일러의 주재 대사가 했는데 이 썬더랜드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진행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게 약간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통화가 끝난 뒤에 이 직원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니까 썬더랜드가 트럼프가 바이든에 대한 조사에 관심을 더 갖고 있으며 트럼프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안이가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바로 지난주에 들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22일에 본인이 참석했던 비공개 청문회에서는 증언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새로운 팩트가 빌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언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미국의 어떤 외교 라인 특별히 어떤 핫 이슈가 있는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어떤 외교 행태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6월에 키에프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죠. 부임해서 가보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이 매우 혼란스럽고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외교 정책 결정과 실행에 두 개의 채널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것. 그러니까 외교관의 어떤 채널이 있고 하나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사적 라인이 움직이고 있었다. 비선 라인 같은 거. 그게 이제 루디 줄리안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무부처인 국무부는 옆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었고 비선 조직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굉장히 곤녹스럽게 하는 그런 증언이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뉴스마저도 그의 증언을 분석해 본 결과 정치적인 편향성은 없다라고 인정을 했고 1900년대, 70, 80년대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았던 앵커가 있었어요. 뉴스 앵커가 있었는데 월터 크론카이트라는 크론카이트라는. 그런 60, 70년대 전설적인 앵커가 있었는데 이분 목소리하고 이 대사의 목소리가 상당히 비슷했나 봐요. 그러니까 굵고 묵직하고 이런 어떤 목소리로 증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간다. 이런 반응들 나오고 국회의원이 공화당 국회의원이겠죠. 당신이 민주당 쪽에 의해서 채택된 스타 증인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나는 스타가 아닙니다. 나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걸 보면서 미국 공무원들의 자질이 상당히 직업의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신뢰성을 보여줬다. 이런 평을 들으면서 이번부터 시작된, 어제부터 대체로 시작되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단의 공개 정문회의 첫 번째 스타 증인이 탄생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에게 물어봐 다시 간격으로 돌아보세요. 이 자막 제공은 유튜브에 관심과 함께하는 τ